5월 14일 11시 반입니다.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라이브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에 오진석이고요. 제 옆자리에는요. 이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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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저희가 라이브를 조금 늘리면서 여러분들하고 만날 기회를 상당히 접점을 좀 많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반응이 좀 있습니까? 제 주변에서요? 제 주변에는 제 코디들밖에 없나 봐요. 오늘 무슨 색 옷이 예쁘네라고 친구들한테 연락이 오긴 합니다. 외모에 대한 지적밖에 없다는 친구분들 코인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M 매니지먼트의 오늘 송승재 애널리스트와 오늘 방송을 잠시 후에 같이 할 텐데요. 코인 시황을 좀 보자면 비트코인이 어제 그리고 오늘 사이에 또 등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비트코인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살짝 그러다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이현지 아나운서가 좀 정리를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이더리움이라든지 최근에 리플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정리를 해봤다고 하니까 만나보고요. 먼저 제 화면 보면서 가격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잠시만요.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 2천 5백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걸 살짝 눌러보면 어제 오후만 해도 6만 달러 선이 지금 깨지냐 마냐 이렇게까지 수세에 몰렸던 그런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송승제널리스트가 방송에 나오셔서 5만 9천 달러 5만 9천 5백 달러 선 정도가 무너지면 조금 매도도 고민해볼 만한 이렇게 마지노선으로 정해준 것이 5만 9천 달러였는데 또 이것은 다른 차트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다행히도 지켜내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한때는 6만 3천 100달러 정도까지 올랐는데 현재는 6만 2천 6백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잠시 후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비트코인이 하락할 만큼 하락했고 털만큼 털었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온다면서요. 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하락세가 오늘로써 끝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 또 재미있는 얘기들이 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에 하락세는 오늘까지라는 내용도 넣었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 한번 이따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3천 달러가 깨졌습니다. 이더리움이 최근에 여러 가지 약수 요인이 대외적으로 좀 있고요. 증권법 관련해서 SEC와의 약간의 신경전? 다툼? 이런 거 있고 5월 20몇일이 되면 23일, 24일 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최종적으로 되어야 하는 건수들이 두 건이 남아 있는데 이제 7월에 7월로 밀린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권도 있고 그런데 최초의 승인 신청이 되었던 두 건에 대해서는 이번 5월이 데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발표를 한번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5월은 물론이고 올해 안 해도 힘들 수도 있다는 전망도 계속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내러티브 상으로 지금 이더리움이 좀 불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라나 146달러 좀 올랐었는데 지난주에는. 다시 상승분을 반납한 모습이고요. 90일 기준으로는 역시 어마무시하군요. 아직은 3달 기준으로는 45%, 30일, 한 달 기준으로는 7% 그래도 오른 모습이고 리플이 어제 저희가 이제 방송 아이템을 정할 때 0.49달러, 0.5달러가 깨졌었잖아요. 그래갖고 아 이거 어떡하냐. 리플을 저희가 갖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홀더분들을 좀 걱정하면서 대체 뭐가 문제냐. 혹은 진짜 호재가 있기는 하냐. 있습니까 호재가? 한 4가지 정도 있다고. 많은 거 아니에요? 많죠. 그래서 엄청나게 오를 거다라는 분석가들의 예상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내러티브적으로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리플이 하고 있는 정책적으로 호재가 있다는 뉴스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리플은 차트는 좀 있으면 터질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앞서서 고용비 애널리스트나 송승자 애널리스트의 의견 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오늘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는 비트코인 가격은 ETF가 이제 너구리 몰고 가듯이 사실은 드리블을 치고 있는 그런 환경인데 오늘 어제 장마감 때 사실은 ETF 관련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홍콩 ETF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홍콩 ETF가 4월 30일 날 평일을. 4월 30일 날 평일이 된다. 평일이죠. 장을 개장을 하고 상장이 되면서 홍콩 증권 거래소에서 징을 치면서 세레모니까지 했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첫날 이후에 순탄하게 1주차를 마쳤으나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매크로적인 분위기가 조금 혼조세를 보이면서 어제 조금 아주 어마무시한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30일 상장식 이후에 홍콩 ETF 세 가지 ETF 종류에 대한 비트코인의 유입사인데 첫날은 3,900개가 유입된 채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시면 다 빠졌습니다. 적어졌어요. 네. 이게 유출입에 대해서 토탈 비트코인 수량을 여기다가 적어놓은 것인데 3,900으로 출발했던 홍콩 ETF가 어제 마감자는 3,600으로 마감을 하면서 첫날 이후에 쌓았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채 심지어 첫날보다는 조금 하락마감한 채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홍콩 ETF 자체가 중국 자본 유입될 것이다. 그거에 대한 기대가 컸죠. 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이제 홍콩 비트코인 ETF가 곧 거래가 개시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거는 호재성으로 판단이 됐었으나 어제 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뉴스가 또 어제는 또 다수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반발 매도 심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는 숫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며칠 안 됐습니다. 맞아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샌드뱅크 스맥의 백군종 의사는 이 정도면 솔직히 솔까말 성공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평가도 했었는데 어제 이제 무참히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조금 더 관망세로 돌아서야겠다. 팔짱 끼고 봐야겠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이런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뮬탄님 안녕하세요. 자, 인사드리면서 지금 ETF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장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미국장에서 인플로우를 보면요. 자, 비트코인 ETF US 겁니다. 자, 쭉 지금 내려오면은 여기 초록색으로 된 게 이제 어제장 오늘 새벽 장마감된 이제 이제 요거는 에스티메이티드예요. 그러니까 픽스된 게 아니고 추정치고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0이 찍혀있는 친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피델리티와 BITB를 제외하고는 0으로 찍혀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유입세가 상당히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5월 3일쯤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 날 때 비트코인이 이제 밑으로 꺼졌다가 상승하는 모습을 5월 5일 날 보였었는데 그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보면은 유입량이 378, 217, 이거 뭐 밀리언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지금 절반도 되지 않는 그런 유입세를 보이고 있어서 확실히 ETF 장세가 비트코인 가격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근데 또 저는 조금 애매한 게 ETF가 이렇게 끌어가긴 하는데 이제 거시경제 환경으로 봐서는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전망이 조금씩 다시 대두되고 있고 대두되고 있고 불을 지피고 있는데 거기다가 제니렐런이 이끌고 있는 미국 재무부에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제 유동성에 대한 완화 조치를 좀 할 것이다. 뭐 빚을 다시 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정책적인 이제 바이든 정부에 대한 우호감을 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대선 되면은 이것저것 바뀌기 때문에 그래도 하반기엔 좀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이 좀 바뀌지 않나 그렇죠. 당선 결과에 따라서 크립토에 대한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거에 대한 뭐 장립비 전망과는 별도로 ETF가 이렇게 죽수고 있으면 비트코인은 혼조세를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얘기한 김에 이제 우리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트럼프 아저씨 바로 나오시는데 네. 지난주 목요일날 저희가 라이브 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그날 친 암호화폐 법안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해야 되는 거를 거부한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트럼프가 그 뭘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바로 영상 찍혀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공화당 소속이긴 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정치 자금이나 여러 가지 후원금 그리고 NFT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걸로 생각이 된다라는 전망이 있고 본인도 그렇게 이제 막 지지자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크리프트 지지자 수가 되게 많다는 거를 본인도 이제 깨달았나 봐요. 아마도 NFT를 발행할 때까지는 이제 워낙 사업가니까 맞아요. 긴가민가 했을 텐데 긴가민가하고 마케팅용으로 그걸로 돈 좀 벌어보니까 연예인들도 사실 많이 하거든요. 뭐 실베스트 스탤럼도 하고 뭐 하기 때문에 본인도 뭐 그런 측면에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크리프트 지지자가 만만치 않은 거야. 그렇죠. 부자도 진짜 많고 그리고 막 세간을 흔드는 이슈도 나오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2억 간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를 어디서 말했느냐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해요. 크리프트 베이스 된 사업을 따로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월에 1억 원을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애초에 1억 갈 거다 라고 예상한 기관이 스탠드 차타드 은행인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인 환경이 또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2억을 충분히 갈 수도 있다. 지금의 2배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전망을 했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황과 관련한 뉴스들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뉴스 이현주 아나운서 어떤 게 나올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줄줄이 영업을 종료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작년 11월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한비코라고 하는 그 코인 거래소가 원화 거래소가 되기 위해서 원화 거래소가 되려면은 이제 어디죠? 그 금융당국에 수명 계좌를 연동을 연동을 수의를 받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거를 그걸 해야 하는데 요건 불충족 그러니까 기각을 당했다라는 기사가 작년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줄줄이 올해 4월까지 총 6곳의 코인 거래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뭐 캐셔레스트, 코인빗, 후오비코리아 등등이 있었는데 이제 또 아까 말한 한비코도 5월 16일부로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뒤에 폐업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애초에 이제 신규 뭐를 만들고 하는 거는 진즉에 끝났고요. 이제 폐업을 5월 16일부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한비콘 페이지죠. 네. 온라인 출금은 7월 16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한비코에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잊지 마시고 꼭 출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공지사항 보시면은 이제 한비코는 코인 거래소이기 때문에 코인들로 이루어진 마켓이기 때문에 이제 출금에 대해서 자기 소중한 자산이 이제 원화 제외하고 있는데 서둘러서 출금하셔서 자산을 보호하시기를 꼭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국내 코인 거래소 중에 거래량이 확인되는 곳은 뭐 포블게이트, 플렉타 익스체인지, 지닥, 비블록 이렇게 네 곳인데요. 이 중에 거래대금이 1억 원이 넘는 곳은 지닥하고 포블게이트 두 군데뿐이고요. 그래서 사실 업비트가 독점 체제인 상황이죠.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작년 4분기에 3,3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대요. 네. 그리고 업비트 투자하려면 우리 케이뱅크 필요하잖아요. 케이뱅크는 수수료로만 108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아유, 앉아서 돈 벌었네요. 네. 네. 그래서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런 코인마켓 거래소랑 좀 계약을 맺고 원화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줄줄이 폐업이 이어져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인마켓에 뭐 하다못해 뭐 정말 원화의 성향을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코인으로만 유동성을 이루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코인마켓 전문이 되면은 우리가 이른바 바스프라 그러잖아요. 네. 가상자산, 사업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뭐 승인 요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맞추기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지금 거래소를 예전부터 해오고 있던 한비코도 결국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맞아요.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저희가 이제 각각의 코인별로 조금 전망 그리고 상황 이런 걸 확인해 볼 텐데 저희가 시황 확인할 때는 비트부터 보잖아요. 위에부터 쫙 보죠. 네. 오늘은 아래부터 내려가겠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는 리플 소식입니다. 이게 리플 가격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많이 떨어졌다가 0.5달러를 다시 회복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2018년 1월에 기록했던 최고가 3.84달러에 비해서는 90%나 하락한 가격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올랐었나? 근데 이게 깨진 이유로는 뭐 비트코인이 약세장인 것도 약세장인 거고요. SEC와의 분쟁도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지지부진하게 해결이 안 나고 있고요. 네. 또 리플 커뮤니티의 열정이 좀 식었대요. 관심도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 패턴이 반복되면은 완전 바텀 바닥 수준인 0.31달러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 네. 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저희 홈페이지 뉴스를 보면요. 2018년 아까 말했던 그 최고점 그때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의 축적 추세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축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기회를 모았다 이런 건데 네. 그 무슨 뉴스를 보시면 삼각형 뭐 이렇게 패턴이 있대요. 그거의 끝 단계에 접어들어서 이제 우리 송승제너리스트 항상 하는 뭐 수렴 단계에 맞바지에 들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승 랠리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오를 일만 남았다. 라는 분석이 있고요. 네. 여기에 이어서요. 무려 59,873.18달러 네. 59,800 거의 6만 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 라는 예상이 나왔거든요. 아 요거 화면을 지금 보니까 네. 이때 채택이 어디 됐다는 공식 발표가 되면 18달러까지 갔고 네 네. 갈 거다. 다음에 은행과 파트너십을 하면은 257달러 갈 것이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기업 공개 리플 랩스가 기업 공개 IPO에 가면은 3700달러에 갈 거고 네 맞아요. 거기다가 글로벌 이제 중앙은행 스테이블 코인인 CBDC로 채택이 되면은 6만 달러 간다고요. 네. 이게 킹XRP가 본인의 X에 올린 내용이거든요. 킹갓XRP니까 네. 그건 감안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해결이 되면 18.57달러 뭐 은행이랑 하면 얼마 얼마 이렇게 단계별로 올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또 코인 텔레그래프의 설명에 의하면 SEC랑 소송이 합의가 결렬이 돼서 결국 이제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건데 아이고 그게 어찌됐든 9월이면은 결론이 나올 것 같다 라는 예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참 오래 간다. 이게 4월에 사실 합의를 끝내기로 이제 법원이 지시를 하고 이제 좀 만나봐라 라고 해서 했는데 SEC는 20억 달러 왜냐하면 자기들도 한 3, 4년 동안 변호사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었고 들었겠죠. 왜냐하면 SEC도 들고 리플도 드는데 SEC는 대표 두 사람한테도 소송을 걸고요. 리플랩스라는 이 회사한테도 소송을 걸고 그러니까 돈을 딸따블로 썼겠죠. 그렇죠. 나라에서 변호사 쓴다고 해서 뭐 공짜로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엄청 비싼 변호사를 샀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썼던 거 다 패턴해 플러스 과징금 이렇게 해갖고 이제 20억 부른 건데 리플은 천만 달러 이상 못 쓴다. 그것도 사실 벌금으로 되게 큰 돈이긴 한데 숫자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합의가 안 됐다. 그런 상황이고 또 아까 거의 6만 달러를 찍을 거다 라고 봤던 웃으면 안 돼. 이게 리플이 지금 뭐 부탄, 팔라우, 몬테넥으로 콜롬비아, 홍콩 이런 중앙은행이랑 협력해서 개발 중이래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디지털 홍콩 달러의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요. 팔라우에서도 파일럿 1단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 제가 언급한 나라들 말고도 20개 이상의 글로벌 중앙은행과 협력 중이라서 이게 다 이뤄지면 통합이 되면 6만 달러 6만 달러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리플에는 호재가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 근데 과연 리토소기 이번엔 또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긍정 님께서 답변을 리플을 달아주셨는데 리플이 매달 아직도 락업 물량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는 거 아시는지 재단 보유 물량이라고 흔히들 표현하는 리플랩스가 들고 있던 물량들이 시중에 풀리고 그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락업 물량 풀리는 물량을 찾아보면 나오는데 XRP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시장에 나왔을 때 어떤 효과를 갖고 있을지 그리고 리플 랩스 측에서는 이거는 이제 생태계를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지켜질지는 추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는 그렇게 들고 있고 이게 풀리는 거 아니냐 혹은 풀리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요건 조금 더 자세하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얘기로 넘어갈 텐데요 이더리움이 3,000달러 깨졌잖아요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미쳐버리겠다 진짜 그래서 이더리움이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3,300달러에서 2,850달러 사이를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져서 좀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요 요인이죠 네 그리고 고래들도 코인베이스에 이더리움을 4,153개 예치하면서 좀 팔겠다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격이 또 1.5%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런데 분석가들은요 이더리움 가격이 다시 아 상승세로 돌아가기 전에 2,50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SEC 의장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증권법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고요 네 또 이더리움 리스테이킹 이거 이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이갠레이요 네 이거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디파이죠 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참여하려는 밸리데이터 수요가 늘어가지고 네 이게 가격 추이도 어떻게 될지 좀 이 관심도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5월 23일까지 반에크 이더리움 ETF의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나야 하고 5월 24일까지는 아크의 이더리움 ETF도 승인이 날지 안 날지 지켜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어렵겠죠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홍콩에서 ETF가 이더리움 ETF가 현물로 지금 상장에 대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막 반응이 썩 비트코인과 마찬가지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이 ETF가 되더라도 과연 미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게 상장이 돼버리면 이 제가 가끔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가뜩이나 증권법 관련한 지금 이더리움에 대한 논란이 있는 한국에 이거를 일종의 증권시장에 상장시키는 것이 미국 기관인 SEC의 판단이 그렇게 갈 것이냐 참 이거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게 대부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 또 있습니까 네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례입니다 이제 사실 이 모든 알트코인의 약세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약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하락장이 오늘로써 끝이다 라는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이거부터 시작했어야죠 이거부터요 이게 오늘로 끝이래요 제 말은 아니고요 미국 기준이니까 내일로 끝이구나 미국 기준이라 오늘 아 그래요 내일로 오늘인데 렉트캐피털 말로는 2016년 반감기의 패턴을 완벽하게 반복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던저존 이게 반감기 이후에 3주 동안 가격이 대규모 하락했던 기간을 이 사람은 던저존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불확실성이 있으니깐 가격 변동 폭이 크고 이렇게 되는 구간이 던저존이고요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게 5월 11일 글이거든요 네 이틀 후에 끝난다 했으니까 미국 시간 고려해서 오늘 던저존이 끝난 겁니다 시차 고려했을 때 네 시차 고려했을 때 이 렉트캐피털 말로는 지난달에 반감기 있었죠 그리고 2016년 이전 반감기 때를 보면은 518일에서 546일 뒤에 강세장에 최고점이 온대요 음 그러니까 얘네는 2025년 9월이나 10월 중순에 최고점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던저존이 끝났고 이제 오를 기만 남았다 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넘어가 버렸네요 렉트캐피털 말고도 뭐 상승세가 기다리고 있다 라고 분석한 애널리스트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9개월 후에 35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트위터의 CEO였던 블록의 CEO죠 네 100달러 100만 달러 네 100달러는 안 돼요 네 100달러는 안 되죠 2030년에 100만 달러 넘을 거다 네 또 우리 돈나무 언니는 150만 달러까지 질렀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2030년에 100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14억 정도 네 간단 얘기고 너무 좋겠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 네 비트코인 2억 간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1년에 2배씩 되면은 6년 뒤에는 14억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너무 희망회로운가 그렇지만 희망회로를 돌리다 보면은 그런 날이 진짜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크인베스트나 블랙락의 리포트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치들을 이렇게 세트 쌓듯이 해서 어떤 부분에서의 가치 산정 어떤 부분에서의 가치 산정 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얼마 그리고 네트워크로서의 가치 얼마 이렇게 해서 딱 쌓아서 일단은 아크인베스트의 돈나무 언니는 12만 5천 달러를 이제 올해 안에 추정치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2배인데요 그럼 지금 네 근데 송승재 애널리스트가 사실 지금 아직 등판을 안 했지만 들어오면서 오늘 지금 대기하고 계신데 맞아요 2억 2억 간다 이랬더니 간다 하셨어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송승재 애널리스트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피디님 지금 볼륨이 좀 낮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조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래드 갈릭 하우스님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의심스럽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잠시 후에 기다려 주시면 송승재 애널리스트 바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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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